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 단골손님 되었고 지금 나왔습니다. 두 번째 단골손님이요? 네, 두 번째 나옵니다. 두 번째로요. 합의 씨하고 지난번에 한 3개월 전에 한 번 했었습니다. 아, 3개월 전에. 한옥마을이 있고 비빗바드 유명한 전주에서 나왔습니다. 전주 그때, 아 맞다. 그때 그런 말씀 했어. 맞아요. 아버님 오늘은 다른 거, 전주에 또 다른 거 한 개만 딱 설명해 주세요. 홍보해 주세요. 다른 곳은 뭐라고 할까? 한옥마을을 어제 토요일 날 일어날 보니까요. 손님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아, 봉대니까. 네, 주차장 같은 데 보니까 차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오셨더라고요. 아, 이제는 조금 더 풀리는 모양이구나. 그래요, 풀려야 돼요. 이제 백신들 맞고 이러면 완전 풀릴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오늘 또 수도권에서 많이 나오긴 했지만 단체로 나와서 그래요. 그렇죠. 오늘 전라북도 여섯 분이 이렇게 나왔더만은. 한두, 한두, 몇 명씩 몇 명씩 나오는 거는 꼭 이렇게 몇백 명 나오는 이유가 꼭 단체로 걸려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한 군데에 환자가 한두 명 있으면 금방 퍼지니까 단체로 나와서 그게 문제인데 개인들은 뭐 우리 아버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마스크 같은 거 잘 쓰시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면요. 그러니까. 마스크만 잘 쓰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버님. 예, 예, 예. 아버님 오늘 부르실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오늘 저는 아주 흘러간 옛날 노래. 네. 이영권 씨가 불러줬던 은혜냐 사랑이냐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아마 이런 소리가 있어요. 사랑을 따르다니 스승님 울고. 네. 그런 노래, 소리는 들어봤죠. 네, 네. 들어봤죠. 소리는 들어봤는데 아마 노래는 많이 안 들어봤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도 지금 처음 이렇게 접해봐요, 이 제목을. 이 노래는 아마 1950년 정도에서 나온 노래인데 어르신들은 이 노래를 많이 아실 겁니다. 노래는 태어나지도 않아서. 이 노래를 간접적으로 강진 씨가 삼각관계에서 그 노래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사랑을 따르다니. 저도 아마 이 노래를, 이 방송을, 저는 밤에 9시에 보통 재방송을 많이 들어요. 네,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노래를 부르는 노래를 한 번도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이야, 저 궁금합니다. 얼른 들어보고 싶어요, 아버님. 알겠습니다. 그럼 음악 들을 테니까 얼른 들려주세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전주에 사시는 허성길 아버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은혜냐 사랑이냐. 은혜냐 사랑이냐 부갈래 주길에 은혜냐 사랑이냐. 은혜냐 사랑이냐. 은혜냐 사랑이냐 사랑이냐. 감사합니다.